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우리 교재 보면 1편 소방유체역각이 있고요 거기에 기체의 성실부터 나오죠 일단 기체부터 보는 겁니다 기체 우리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저희에 보면 보일의 법칙이 나오죠 보일의 법칙 이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를 이러한 피스톤에다가 한번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피스톤 여기를 막았다고 한번 볼까요 여기에 피스톤으로 이걸 밀었어요 여기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시 똑같은 피스톤이죠 밀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밀었어요 그럼 이 기체는 압축이 되겠죠 이렇게 이때 처음 상태 처음 상태의 압력을 P1 그때 부피를 V1 그때 온도를 T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거를 내가 이제 눌렀을 때 눌렀을 때의 압력을 P1 그때 부피를 V2 아니 P2 그때의 압력을 V2 그리고 그때 온도를 T2라고 해보면 온도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일의 법칙 자 먼저 가장 먼저 보일의 법칙 하면 생각이 딱 나와야 돼요 보온이라고 일단 암기를 하세요 보은 밥통 있죠 보일의 법칙은 무엇이 일정하냐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를 지워줍니다 지워지고 자 이게 보일이죠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데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 부피는 온도가 일정을 해요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압력이 처음에 이때의 압력은 이때의 압력은 압력이 작죠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작은 대신 부피가 커요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져요 결과적으로 P1하고 여기다 V1을 곱한 값하고 여기 P2인 상태 P2하고 V2를 곱한 상태 이 상태 서로 두 개가 같은 상태가 돼요 C값 얘도 C값 어떠한 일정한 값이 나와요 만약에 얘가 10이라고 하면 10이라는 값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커요 부피가 크죠 부피를 5라고 하고 이때의 압력을 2라고 해봅니다 그럼 2 곱하기 5는 10이죠 이런 12값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눌렀어요 눌렀으면 부피는 작아졌죠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부피가 5였었는데 부피가 만약에 2까지 작아졌다 그때의 압력은 압력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여기는 압력이 작았는데 압력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높아져서 압력이 여기가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값은 10이라는 값이거든요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나와요 어떤 상태든지 이러한 밀폐계에서 여기서 이만큼 누르든 이만큼 누르든 이만큼 누르든 어떠한 상태든지 두 개를 곱한 값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피는 부피 부피는 뭐에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압력에 두 개가 곱하져서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죠 C값은 10이니까 10인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5이면 얘가 2였는데 얘가 2이면 얘가 5로 반비례하는 상태가 된다 그게 나오는 거죠 부피는 뭐에 반비례? 압력에 반비례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되겠죠? P1, V1은 P2, V2 그래가지고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C가 나오니까 두 개는 서로 같다 이러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일의 법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샤를의 법칙이죠? 샤를 샤를을 샤를이라고도 하죠? 샤를의 법칙 그래서 샤를은 무화과 같아요 무엇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죠?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 그래서 어떻게 외워요? 샤를압이라고 외우죠? 샤를압이라고 외워요? 보일은 뭐? 보은? 샤를은 샤를압이라고 외우죠? 만약에 여기 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만한 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 풍선을 내가 손으로 확 쥐어짰어요 풍선에는 기체가 들어있겠죠? 이만한 풍선이 됐어요 이때 압력을 P1 이때 부피를 V1 이때 온도를 T1 손으로 눌러짠 게 아니라 얘를 여기에서는 얘를 따뜻한 데에다 놓았고 얘를 차가운 데에다 놓았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온도가 관건이니까 이것이 P2 V2 T2 이렇게 됐어요 이때 샤를은 무엇이? 압력 일정하니까 압력을 지워주는 겁니다 압력을 지웠어요 압력을 지워준 상태에서 그때의 부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엇이 일정? 압력 일정 압력이 일정할 때 무엇은? 부피는? 부피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봅니다 이 상태는 부피는 크죠? 부피는 크면 온도는 높아야 되겠죠? 부피가 커지려면 풍선이 여기 있는데 부피가 커지려면 불을 떼주면 풍선이 따뜻해지면서 풍선도 커지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온도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작아지려면 온도를 냉장고 같은 소에 속에다 넣으면 풍선을 냉장고 속에 넣으면 부피는 쭈그라들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T1 분의 V1는 C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1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10이라고 가정 T가 1이면 V가 10이 되겠죠? 그렇죠? T가 1일 때 V가 10이면 얘가 10 나오는 거죠? 근데 T가 만약에 온도가 그때 온도가 2다 그러면 얘는 20이 되어야 되겠죠? 얘가 올라간 만큼 얘도 올라가줘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보면 T2 분의 V2는 C 이것도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와요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얘가 내려가면 얘도 같이 내려가서 언제나 값은 10이든 20이든 이런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게 뭐예요? 샤르레 법칙입니다 샤르레 법칙 그래서 샤르레 법칙은 T1 분의 V1은 T2 분의 V2 이런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값은 언제나 일정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압력이 일정할 때 일단 압력은 없어요 식에서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서로 약분이 된 거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게 되죠? 비례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 보일의 법칙부터 한번 보여요 보일의 법칙은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이쪽이 압력, 이쪽이 온도, T 이렇게 돼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거죠 서로 곱하셨기 때문에 반비례해요 그럼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P1, 이쪽이 T1 P1일 때 압력이 낮죠? 압력이 낮을 때 온도는 높죠? 이쪽으로 하니까 높아요 서로 반비례한 관계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T1, P2, P2, T2 이렇게 이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는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그리고 샤르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P, 이쪽이 T니까 여기에서 서로 비례한다고 그랬죠? 비례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P1일 때는 온도도 T1으로 작고 압력이 올라가면 P2일 때는 온도도 T2로 커진다 이런 식으로 정비례하는 것 이게 샤르르의 법칙입니다 설명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 두 식을 이제 합쳐놓은 것이 보일 샤르르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두 식의 정의를 같이 합쳐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그걸 합쳐놓은 것이 보일 샤르르의 법칙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도 어차피 똑같이 T분의 PV는 C라는 일정한 값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 값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무슨 식을 유도해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유도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T를 이쪽으로 옮겨보면 PV는 CT라는 식이 되겠죠? 어떠한 상수예요? 얘는 압력, 얘는 부피, 얘는 온도 그런 거죠? 얘는 어떠한 상수가 나온다는데 이 상수가 무엇이냐? 이 상수가 바로 여기, 여기 이 상수가 기체의 몰수 기체의 몰수를 소문자 N으로 쓰죠? 그리고 그 기체의 몰수와 그리고 이 기체의 기체 상수라는 것이 있어요 R 이 기체 몰수와 기체 상수 R을 곱해준 값 그 값이 C가 되려다는 거예요 C는 N 곱하기 R 이거에 정비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넣어봅니다 PV는 C자리에다 NR을 넣으니까 N, R, T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랬을 때 이랬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각각의 단위가 중요하죠 각각의 단위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단위를 한번 적어보면 이 P는 P는 압력 ATM예요 ATM 압력 ATM이 되고 그때의 부피 그때의 부피를 예 써볼게요 ATM이 되고 그리고 얘가 부피가 미터 3승이 되면 얘는 그냥 뭐예요 얘는 얘는 킬로몰이 되는 거예요 킬로몰 킬로몰이 되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분자량 없네요 일단 그냥 써봅니다 그리고 얘 기체 상수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얘 온도는 절대 온도가 되죠 절대 온도 K가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 R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기체 상수 R값을 한번 구해보면 얘네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위에가 PV가 되고 얘네가 N, T 이렇게 되죠 그럼 얘의 단위를 알 수가 있겠죠 얘의 단위는 얘가 P가 ATM 얘가 미터 3승 그리고 얘가 킬로몰 킬로그람몰이나 킬로몰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K 이런 이런 기체 상수의 단위는 이런 단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위가 나오는데 얘를 만약에 부피가 부피를 리터로 줬다 얘를 리터로 주면 얘는 그냥 몰이 돼요 그란몰이나 몰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리터라면 단위는 이렇게 바뀌겠죠 ATM 리터 그리고 몰 K 이런 단위가 나옵니다 이런 단위가 나왔을 때는 PV는 NRT 이걸 쓴다는 겁니다 이런 걸 쓰는 단위가 이 단위예요 여러분들 기체 상수의 단위를 확실히 눈여겨보시고 어떤 때 무엇을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단위로 R값을 꺼냈을 때 그 R값은 얼마냐 그게 바로 0.082가 나오죠 그 0.082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 교재에서 보면 기체의 상태방정식을 해놓고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의 분자량 1kg몰은 1kg몰은 22.4L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g은 1g몰은 그냥 1몰이에요 1몰 1몰이 1g몰이고 1kg몰이 1kg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은 22.4L이다 똑같은 얘기죠 두 개 다 1,000분의 1씩 내려가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누구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게 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뜬금없이 이게 나와있는데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나타낸 거예요 표준 상태 0도시 1기압 0도시 1기압 온도가 일정하고 지금 온도가 일정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그때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식에서 이 식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식 얘가 자 얘를 지금 0도시 1기압이라고 하고 0도시 1기압이라면 P는 1ATM이 되겠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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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V 0도시 1기압에서 V에서 기체 1몰 1몰의 부피는 부피 그때 부피를 구해보면 그때 부피는 22.4L 라고 하는 거죠 기체 1몰의 부피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가 되니까 얘는 22.4가 되겠죠 이게 아보가도르의 법칙이 되는 거고 그때 R값을 구해보면 R값은 273분에 넘어갔으니까 얘 20.4 나오죠 하면 얘가 0.082가 되죠 단위는 당연히 이게 되죠 이 수치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이 단위를 쓰는 이러한 단위를 쓸 때 그때 기체 상수 기체 상수는 0.08이다 이게 다 1차 때 다 한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지금 PV는 NRT에서 다시 한 번 갑니다 PV는 NRT에서 이 N이 뭐라고요 몰수라고 했죠 몰수는 분자량분에 그 기체의 질량 식으로 쓰면 분자량을 M으로 나타내고 얘를 W로 나타납니다 그럼 N은 N은 N분의 W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N분의 W을 여기다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PV는 N분의 W Rt 이러한 식이 나오겠죠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이 식 이 식까지 확실하게 암기를 해둬야 되겠죠 PV는 NRT하고 똑같은데 N만 몰수 N만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건 분자량 이건 그때의 그 기체의 질량 또는 무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만히 한번 식을 조금만 변형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PV는 R하고 이게 지금 W하고 R하고만 위치만 바꿔봅니다 N분의 R 그리고 Wt 이런 식이 되겠죠 똑같은 식이 되죠 이 식 이 식에서 예 N분의 W를 R 바 라고 바꿔주고 R 바 라고 바꿔주고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PV는 W 먼저 쓰면 W R T 이런 식이 나오죠 우리 먼저 했던 여기에 있는 R 이 식을 쓸 때 이 R 이 R은 일반 기체 상수라고 해요 아까 0.08에 했던 거 얘네는 다 일반 기체 상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일반 기체 상수에다가 일반 기체 상수를 무엇으로 나눠준 거 M으로 나눠준 거 분자랑으로 나눠준 거 다시 한번 쓸게요 이 R 바는 일반 기체 상수 R을 그 기체의 분자랑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특별 기체 상수라고 해요 특별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 정석적으로는 이 바를 붙여주는 게 맞는데 보통 안 붙여주고 이것도 그냥 R이라고 쓰죠 그런데 뭘 보고 우리가 이게 일반 기체 상수인지 특별 기체 상수인지를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단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단위를 여러분들이 단위를 보고 확실하게 지금은 어떤 것이다 일반 기체 상수다 아니면 특별 기체 상수다를 판단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했어요 ATM 여기 어디 있어요 ATM 미터 삼승 키로 몰 K 이거나 ATM 리터 몰 K 뭐 이런 거면 당연히 일반 기체 상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특별 기체 상수가 되고 특별 기체 상수가 되면 식은 자 N분의 W가 아니라 그냥 WRT가 되는 거예요 WRT PV는 WRT 유체역각 때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단위가 단위가 이제 0.082가 아니고 단위가 완전히 다 바꿔서 쓸 거예요 이때 이때 쓰는 이때 쓰는 압력의 단위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에요 P는 P는 파스칼 또는 뉴튼 퍼 미터 제곱이죠 이게 압력의 단위 그리고 부피 V는 미터 삼승이고요 W는 키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얘 이제 특별 기체 상수 조금 있다가 얘 단위는 한번 구해보고요 그리고 T는 당연히 K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특별 기체 상수의 단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특별 기체 상수 알바는 WT분의 PV죠 WT분의 PV 이렇게 돼요 그러면 먼저 P의 단위를 한번 써봅니다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P의 단위 파스칼 뉴튼 퍼 미터 제곱이라고 있어요 파스칼 그리고 얘가 미터 삼승이죠 W 키로그램 T K 자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런 단위 거의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얘를 약분을 시켜봐요 얘하고 얘하고 약분 시켜보면 위에가 뉴튼 메타가 되죠 뉴튼 메타 퍼 키로그램 K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보이는 기체 상수 기체 상수가 있다 라면 얘는 뭐예요 특별 기체 상수가 되고 그 특별 기체 상수가 되면 식을 PV는 NRT가 아니에요 PV는 WRT로 가는 겁니다 WRT 이런 기체 상수가 보이면 PV는 WRT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뉴튼 메타가 있죠 뉴튼 메타가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게 뭐예요 1이죠 1 1 그래서 이 단위를 다시 쓰면 왜가 줄 뉴튼 메타가 줄이죠 줄이고 키로 그람 K 이식도 있습니다 이 단위 이 단위 R값이 기체 상수 R값이 이런 단위가 보이면 이건 특별 기체 상수라는 거예요 특별 기체 상수가 나오면 PV는 WRT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단위에 따라가지고 기체 상수의 단위를 보고 이것이 일반 기체 상수냐 그러면 0.082가 들어가고 ATM 리터 몰 K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 특별 기체 상수를 주었는데 그 단위가 이런 주울 퍼 킬로그람 K든지 또는 뉴튼 메타 퍼 킬로그람 K든지 뭐 키로주울로 줄 수도 있고 여기 키로뉴트로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거는 특별 기체 상수다 라는 걸 판단을 확실히 쓰고 내가 PV는 WRT로 갈 것인지 PV는 NRT로 갈 것인지 N분의 WRT로 갈 것인지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개념이 잡히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